음악 예를 들면 A는 미국식으로는 에 라는 소리가 나구요 영국식으로는 아 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묻다 물어보다 라는 단어인 ask는 미국식으로는 ask, 영국식으로는 ask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반답형 문제죠? 이와 같은 반답형 문제는 어디에 포커스 맞추자? 의문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엇을 들을지 예상을 하자 클리프텐 가에 있는 집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디에? 비하인드, 비하인드, 뒤에래요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등 끊어서 직독직계 해주시지 않으시나요? 우리 리스닝도 똑같습니다 긴 문장을 직독직계 해주시는 것처럼 리스닝도 의미 단위로 구와 절로 끊어서 직청직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Well, I'm starting a medical degree in the fall semester 그렇죠, medical degree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의학학위를 언제 시작합니까? fall semester, 가을학기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점수 잡는 HACKERS